오늘은 음력 1월 15일, 정월 대보름입니다. 한 해의 풍요와 건강을 기원하는 중요한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주요 대보름 행사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됐습니다. 구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프로 옷을 입힌 대나무에 길게 꼬는 삼방주를 엮고, 갖가지 곡식과 부거를 매답니다. 돼지 머리와 시루떡 등 재물을 놓고 한 해 농사의 풍년을 기원해봅니다. 공동체 의식이 담긴 세시풍속, 볏가리떼 세우기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 시연 행사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다양한 각도의 화면과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이 온라인 시청자에게도 현장감 넘치는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도 생겼습니다. 나무더미를 쌓아 불을 지르는 의식인 달집 태우기를 본떠 미니어처를 만들어 봅니다. 밀랍을 둘둘 말고, 부럼을 상징하는 호두, 땅콩과 솔가지 등을 더하면 남한의 인테리어 양초가 탄생합니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뜬 밤. 등불이 중랑천을 수놓습니다. 그간 대면 행사를 통해 접수받았던 시민 소망을 이번엔 온라인으로 모았습니다. 취업부터 다이어트, 건강 등 매년 빠질 수 없는 단골 소원부터. 코로나19가 빨리 끝나길 염원하는 내용이 가득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맞이한 정월 대보름.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올해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